좋습니다. 이제 소고기 라자네와 함께할 가수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결을 빌칠 가수는? 네. 발라드? 믿고 듣는 감성 밴드입니다. 밴드? 네! 가고. 감성 끝판왕 보이밴드. 보이밴드? 데이식스입니다. 데이식스입니다. 왜왜왜왜? 왜그래? 계속 설레가 있어서 미안한데 저 진짜 데이식스 진짜 좋아하고요. 나 데서 미안해요 영상이 떴어요. 너 자리 옮기고 신뢰도가 뚝 떨어져서. 아니 1랑부터 했던 멘트 쓸게요. 여기 앉으니까. 또 준비하자. 컴그렛. 준비하자. 가르쳐줄게. 이어폰을 껴줘. 데이식스와 대결을 펼칠 정규 3집. 3집의 수록곡. 수록곡이요? 아야야입니다. 아야야. 전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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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저건 몰라. 저건 몰라. 동일이 형태가 안 돼 죽게.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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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여기 앉으니까 여기가 또 살아나요. 키는 죽어가지만 여기가 살아나요. 제침대기야. 어, 기타! 전혀 모르라. 아이에 놀라. 아이에 놀랬어. 보사로만에다가. 이게 왜 안 들려지? 지금 하나만 더 안 들려. 야야야야! 얼었네 스티퍼들. 야야야야! 자는 오려고 해봐도 너를 맞지 시키겠다. 너를 맞지 시키겠다. 원필이. 뭐라고? 응? 미안해서. 야야야. 적으세요. 좀 들렸죠? 적으세요. 왜? 말렸어, 이번에. 언제나 안 말렸어. 언제나 커져 있었냐? 오늘만 말렸어. 말이나 못하면 진짜. 저 그냥 할게요. 저는 몰라서 못 적었어요. 아, 그래요? 오픈! 저는 진짜 시키다 나온 거로 들었거든요? 이 노래 주인공이 강아진가? 그럴 수도 있죠. 자, 박일준. 준비됐습니까? 박일준. 네, 박일준. 박일준. 자다 나온 거냐? 아니, 사실 씻고 나온 건데. 쉽게 약속까지 들었어요. 너는 아직 자다 나온 거라만 해. 이런 거 씻고 나온 거라만 해. 방금까지 자다가 온 거냐는 말에. 씻을래요? 씻을래요? 그럼 여기 뭐 있는데 씻을래요? 시어스로 모여서. 두 번째 줄 못 들었네요. 담배 준비할게요. 준비할 때 약속인가? 그렇게 하던데? 아, 담배. 담배,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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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있습니다, 키. 한해도 괜찮아요. 한해 괜찮아. 한해냐, 키냐. 먼저 래퍼팀. 지겨워. 한해. 오븐. 오븐. 꽉 채웠어요, 불러볼게요. 분위기 좋습니다. 약간 빈술 같기도 해, 근데. 빈술. 너는 아직 자다 나온 거라 말해. 아니,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아니, 심심한데 뭐해 어쩌고 약속. 두 번째 줄은 아예 작문 같아. 우리 키하고 좀 다르긴 하네. 너 얘기해 봐봐. 근데 비슷해요. 우리 키가 됐어요? 제가 왼쪽이거든요, 블루투스 이어폰. 우리 키. 자, 우리 키 오픈. 너는 아직 자다 나온 거냐 말해. 아니, 나는 사실 씻고 나온 건데.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씻은 구석이 또 약속. 뭐 이렇게 들렸는데. 안 들렸는데. 중간에 뭐 있어. 저렇게 들리지 알았어? 나는 씻은 구석이 또 약속. 자, 이제 원샷의 주인공을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살짝 이름이 떴다가 다시 주어졌어요. 왜? 모르겠어요. 자, 지금 medal에 차야? 너무 당비기해서. 수혜라구나. 지진 거 아니야? 빨간불, 빨간불 한에다. 원샷의 주인공. 키 안 나왔어요. 어, 키야? 키 뭐야? 키 да, 키. 뭐야. 야 perme! 하늘! 카메라iem 이런 걸로 조여요? υ실 Takes son, 심장 awake. 심장이 너무 힘들어 심장이 너무 힘들어 키가 사자입니다 데이시스 기다릴게요 자! 글자 수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36글자입니다 36글자 너는 아직 자다 이제 첫째 줄이 일단 맞아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여자친구에게 맞네 더 잘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약간 슬픈 내용이네 얘는 데이트를 위해서 아주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씻고 단장을 하고 내려왔는데 너 또 자다가 그냥 나왔어? 하는 거지 너 시선이야 앞에 바로 붙는 가사입니다 숫자 영어 아무도 없고 숫자 영어 이런 거 없고 숫자 영어 없습니다 킷걸이 뛰어나지 마는데요 키의 마스 박 오픈 자 이게 이제 1등입니다 1등 그 두 번째 줄에 아니 나는 말고 아니 사실로 바로 가지 않나? 아니 사실 나는 씻고 나온 건데 야 제대로가 있어 제대로 제대로 씻고 나온 건데 아니 나는 같이 씻고 제대로가 있어? 어 제대로 들으신 분 없어요? 혹시나 제대로 나도 대로가 있어 그러면 아니 사실 난 나 사실 난 제대로 씻고 나온 건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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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첫 번째 줄 처음 시작할 때가 방금 그러니까 아직 자다 나온 거냐가 말이 좀 이상 저는 방금까지 자다가 온 거냐는 말에 라고 쓰긴 했는데 처음에 들을 때 아 그러면 너는이 없고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 말에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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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말이 그럼 괜찮지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 이거를 앞에 ㄷ으로 시작하는 걸 누가 들었다는 걸 내가 봤거든? 아 저는 담배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담배가 아니라 아까 저 홍근이 형 다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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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약속은 다들 의견 없지? 약속은 들었지? 아니면 쉽게 약속도 아까 누가 있었어 쉽게도 있었어 쉽게 무조건 깨야 볼게, 뭔 깨, 뭐 할게 할 때 깨 약속이야 깨 약속 다음엔 씻고 나올게 약속 아니야? 다음엔 꼭 씻고 나올게 약속 아니 씻고 나왔다며 화내지 마 웃으면서 할게요 네, 웃으면서 할게요 아니, 씻고 나왔다고 씻고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녀가 못 알아주는 게 이 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 또 얘기하면 또 삶 나는 거야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지 알아서 씻을게 씻을게 이거라 알았어 씻고 나올게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씻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좀 저 정도면 놓치신다며 애를care 얘를 구지 취급을 하는데 쳐마 chu만 굳이 천하 바로 정신을 mat speak 따라섰 ya 남이라 한대요 네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 잘했어. 맞습니다. lando. 이런 요런 Mysteryna 정답 이번에 맞췄으면 좋겠다. 꾸라주세요! 만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 말해 아니 사실 난 제대로 씻고 나온 건데 다음엔 꼭 씻고 나올게 약속? 상큼하다 아주 정답! 공격! 자, 결국은 받아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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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픈데? 중간중간에 안 튀겨진 딱딱한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쇠고슬도 한 두 개가 있어 쇠고슬도 두 개 정도 들어가 있어 한 입 안 하는 거야 오픈! 결과는! 노인을 위한 나라네 어우! 큰 나라로 어우! 어우, 이렇게 많이 해 하나도 못 먹었어요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듣자! 먹자 쓰자! 먹자 쓰자! 밤에까지 쳐다 나온 거냐 말해 아니 사실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건데 다음에 씻는 거 써볼 게 없어 됐다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거냐네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거냐네 대로가 있네 야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거냐네 자, 일단 잠시만요 누가 하기 전에 나 나 나 나 아! 씻은 구석이 씻은 구석이 또 약속 이거 뭐냐? 씻은 구 씻은 구 씻은 구 신경, 신경, 신경이 돼 아 이상하게 바뀝니다 신경 써? 써볼게? 다음에 신경 더 써볼게 약속 씻은 구석이 또 약속 신경 더 써볼게 약속 두고 봤나 봐 오케이 됐다 티어쓰기 맞아요? 오케이 좋아 티어쓰기 맞아요? 맞아요 야 써볼게 약속 킥!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이다 갑니다 정답점에서 갑니다 가게의 문열자 저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냅니다 맞아요 맞아요 100% 맞아 킥! 불려 주세요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 말해 아니 사실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건데 다면 신경 더 써볼게 약속 잘했다 킥범아 정답입니다 맞죠? 정답이 돼! 오! 오! 정답이 돼! 오! 오! 아닙니다 야 언니! 원요? 자야 뭐야 멋져나 멋져나 저 써볼게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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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젤리! 오! 젤리! 저! 저 들었어요 그거 같지? 호흡은 천리! 천리! 뭔데? 뭐야? 천리! 아, 둘이 틀리다. 어? 뭐야? 둘이 틀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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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탱구 이제 가볼게요. 탱구 타임! 방금까지는 맞다고 했잖아요, 붐총이가. 말 앤! 말 앤! 아, 대박! 니은을 그만! 니은을! 니은! 말 앤! 하나 더 하나! 나은 거냐, 말 앤! 그래, 뭐야? 이거 너무 매끄럽다. 자다, 자다 나온 거냐, 말 앤. 말 해가 아니라, 말 잊는 거야. 말 앤! 답을 한 거지, 아니 사진을 찍고 나온 건데. 자다 나온 거냐, 말 앤. 거냐는 아니겠지. 아니야, 앤. 말 앤이 아니라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는 말 앤. 거냐는 말 앤. 거냐는 말 앤. 자, 다음은요. 거냐는으로 하면 말 앤가 맞지. 원래 저거를 소설처럼 풀었으면 그러면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는 말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리듬에 맞추기 때문에 저게 충분히 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냥으로 가고 애로 간다고? 또 네 얘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냔 말엔 이렇게 돼. 둘 다는 냥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풀었을 때는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는 말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대로 씻고 나온 건데 이거는 대화체가 아니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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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하려고 그러더라. 그래 여기가 그렇게 돼 여기가 그렇게 돼. 내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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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게 맛있어.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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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푸딩 불러요. 푸딩 푸딩. 냥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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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냥엔. 냥엔을 간다고? 냥. 아니야. 근데 여자리 다. 다 나온 거냔. 아이고. 아이고. 불러주세요.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냔 말엔. 어? 아니 사실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건데. 땀엔 신경 더 써볼게 약속. 그래, 그래, 오케이. 결과. 우리 이제 보는 거지. 화면으로 해내나요? 만나보시죠. 자, 갑니다. 과연 여기서 감정나요? 네 거네. 울렸어. 야. 아니 여러분들. 세상에. 최종 실패됐습니다. 아니 근데. 키가 좋아하는 그분. 키의 플레이리스트에 사는 감성 밴드. 데이식스? 데이식스? 데이식스. 데이식스. 와, 너 알지? 데이식스. 와, 너 알지? 많이 좋아하는데. 도대는 게 좋아요. 데이식스 노래 되게 잘합니다. 좋아요. 키도 엄청 좋아요. 형 분위기 좋아요. 이제 가는구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데이식스 뜹니다. 아, 드디어 갔나. 데이식스와 함께할 오늘 노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앨범. 디지털 싱글? 모르겠어. 댄스 댄스입니다. 댄스 댄스. 오케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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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댄스 댄스. 난 이 노래를 잘 몰라. 쿨링 댄스 알아요. 지금 뭐해? 날 볼래? 도대님! 야, 이런 날이 온구나. 이런 날이 온다. 승진이다, 승진이다. 승진이 누나가 있다. 쌈 떠보고 기다려라. 슬발을 감아도 아리께 심지어 디지털 싱글인데 이 노래를 알아요. 알죠, 알죠. 굉장히 많이 들어서. 고가장. 고가장, 고가장. 몰라봐야죠. 데이식스 댄스 댄스 다 같이. 데이식스는 댄스 댄스. 세븐티비. 나이스, 나이스. 으쥬쥬 1, 2, 3 나 오늘 놀래, 다른 놀래 남이 뭐라던지 가자 가자 제발 너무 좋다 호시 형도 그 자리에서 원샷으로 맞춘 좋아 좋아 1, 2, 3 됐다 진짜 웃기다 아, 다 아는 노래다 자, 재밌죠? 보기 좋네 안 길어요 야, 랩은 모르는데 야, 랩은 모르는데 진짜 랩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매번 그런 모습을 봤지만 이렇게 빠르게 어렵다고 이건 모른다 해야 되니까 괜히 도대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도대리 갑니다 이 노래를 알고 있던 남자고 데이식스의 팬입니다 오픈 오늘의 내적 댄스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이 즐겨 이게 확실해요 무조건 확실해요 만약에 이것만 다 정답이라도 원샷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승부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제가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즐겨 마지막에 길막지 말고 예, 길막지 말고 길막지 말고 앞 길막지 않을 테니 아, 길막지 앞 길막지 않을 테니 앞 길막지 않을 테니 아, 길막지 않을 테니 한 해 갑니다 네 오늘, 오늘 원선 데이야 진짜 아, 그래요? 진짜? 나 많이 들었어 나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형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 한 해 준비됐어요? 아, 근데 그런 건 비슷한데 겸손하네 왜 겸손해? 왜 그래? 안 어울리게 열 받아, 진짜로 해 놓은 게 많잖아 한 해 한 해 오, 왜 이렇게 맛있었어? 구조가 이거야, 일단 나는 너의 내 적 댄스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난 날 거 댄스 막지, 막지, 나는 테니 막지, 막지 반복구가 있었어 막지, 막지 이게 막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또 괜찮았어? 나도 좀 막지, 막지가 또 있어 동현이 형 막지, 막지 막지 막지, 막지 막지, 나는 테니 오케이 자, 이제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힌 분의 원샷 한 해인지 도데린인지 키인지 설마 설마 2차 2차는 누굽니까? 눈 감자 눈 감자 눈 감자 보여주세요 안 해? 안 해?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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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역시 슛 역시 영어 영어 많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영어 하나 있습니다 하나요? 영어 하나 그리고 그리고 라틴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요? 라틴어 두 개 있습니다 라틴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그게 알고 보면 라틴어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라틴어로 된 댄스 장르가 있나? 라틴댄스. 자, 원샷의 바스를 일단 오픈해드릴게요. 오픈. 자, 원샷 봤습니다. 근데 영어 하나 있는 거면 댄스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그렇지. 아, 근데 클럽은 확실하지 않아? 첫째 줄 나는 너의 내적 댄스. 나는 너의 내적 댄스. 내적 댄스 앞에, 아마 너의 앞에 두 글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의 내적 댄스라고 들었는데. 나는 너의 내적 댄스. 저는 말이 안 되지만 겁이? 그래. 어, 근데 감히? 왜냐하면 제가 거문을 들었거든요. 거문을 들었다고요? 어? 거비? 여러분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기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듣겠습니까? 네. 자, 지금 뭐 써야죠, 그렇죠? 호만 해야죠. 다시 듣기. 쓰자, 쓰자, 먹자. 으, 장르다. 그렇지. 아, 나 앞에 들었어. 뭡니까? 꺼내. 꺼내 너의 내적 댄스. 꺼내, 꺼내. 꺼내. 꺼내 맞겠다. 꺼내다. 마지막인 듯이 즐겨. 맞아, 맞아. 즐겨 있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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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땐, 땐 이러던데? 땐, 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콜이 땐, 땐으로 들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 콜이 땐. 나도 그렇게 들었어. 저게 라틴어야. 라틴어가. 아, 그래요? 자, 붐. 네. 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르시죠? 네. 그 라틴어 있잖아요. 네 선배님. 반복되는 라틴어? 네 선배님. 네, 네. 거기 딱 들으면 다 아는 단어예? 그거는 얘기해줘야지. 뭐,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고 신동엽 씨는. 아, 녹화 끝나고 이럴 것 같고. 신동엽 씨가 녹화 끝나고 이럴 것 같다고? 지금은 제일 못하고 있어요. 뭐지? 어, 이거 알고 싶다. 아, 너무 궁금해. 뭐지? 여기, 여기 카메라 한 번도 다 터졌는데. 오, 깜짝이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어, 나옵니다. 왜 뭐지? 왜 뭐지? 왜 이렇게. 아, 그치? 목소리야. 소리나 이렇게 먹었을 때 하는 말인 것 같아. 즐겨, 즐겨. 즐겨, 즐겨. 아니면. 지금은 어. 못하고 조금. 아니면 까르페디엠. 아니면 까르페디엠. 아니면 까르페디엠. 어? 까르페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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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마지막인 듯이 즐겨가. 까르페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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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까르페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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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일단은 이대로 갑니까? 일단은 마지막 줄 글자 수는 채워주셔야 되고요. 잠시 뒤에 라틴어처럼 될 신등협 씨. 정답점을 놓습니다. 아르페 디에. 아르페 디에. 나도 막짐이라서. 불러주세요. 꺼내 너의 내 쪽 댄스.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즐겼다, PDM. 마지막이지, 나는 대니. 박자를 가지고 놓으세요. 플로우를 만들었다. 과연 결과는? 마지막으로 바꿨어요. 결과, 볼 수. 결과. 뻥이요. 뻥이요. 보여주세요. 맞는 거 아니야? 결과는? 아, 맞았으면 좋겠다. 맞는 거 아니야? 뻥이요. 뻥이요. 아이고. 실패. 자, 실패가 떴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70% 늦게 듣기. 듣자. 시작. 오. 으. 으.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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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찐, 막찐. 뭐요? 떼옴이 뭐야? 떼옴? 그게 가르페 디엠. 그다음에 또 떼옴 하던데. 디엠 두 번이지 않았어요? 깔페 디엠, 떼옴. 아니, 그러니까 탱구가 말했듯이. 떼옴이 뭐. 이 부분에 뭐가 하나가 있던데. 그게. 아, 아빠. 그러시면 어떡해요. 어? 어? 디엠 한 번. 뭐, 뭐, 뭐. 어? 한해. 뭐야? 한해. 한해, 한해. 한해 박사 오픈. 디엠과 비슷한 거면 비슷한 디귿이 왔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뜀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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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디엠하고. 디엠, 디엠 박질, 막찐, 나를. 야, 근데 너무 발음 완전 똑같아. 깔페 디엠, 디엠 박질, 막찐, 나를. 이렇게인 거야? 야, 소름 돋았는데 살짝? 야, 소름 돋았는데 살짝? 야, 소름 돋았는데 맞죠? 디엠. 맞아, 맞아. 한 명이래? 맞아? 한 명이라면 하나라도 해. 자, 체크 한 번 더 들을 수 있죠?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여기서 정확히 확인하고. 먹자.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박질이네. 와. 키. 아래. 키. 맞다. 키 인정. 키 인정. 한해, 한해. 한해. 한해 씨. 쭉 인사 나누고 정답 존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악수 한 번씩 해 주시고. 한해입니다, 여러분. 한해입니다. 한해입니다. 영광이다, 영광이야. 나 우리 좀 미안해. 불러. 주세요. 꺼낸 너의 내적 댄스.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즐겨. 깔피 댐 댐. 박질막진 안 할 테니. 멋있다. 멋있다. 잘한다, 잘해. 이런 날이. 결과. 과연. 과연. 결과내. 결과. 보여주세요. 한해야, 맞아 이거. 인상 쓸 필요 없어. 무조건이야. 아니야, 아니야. 100%야. 오, 이상하다. 멋있게, 멋있게. 쫄 거야. 그렇지. 쫄 거야. 못했어. 옛날에 살인연구, 살인연구. 결과. 풀어주세요. 뜀박지 한해. 과연. 과연. 결과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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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이다. 여운이다. 여운이다, 여운이다. 여운이다, 여운이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대박이다. 자, 시작 전에 딘디 씨의 능력도 우리가 확인했고. 그런데 데이식스는 키 쪽 아니야? 완전 키가. 저는 진짜. 전 콘서트 관람. 아, 진짜? 아이아이아 그때 제가. 맞아, 맞아. 원샷 받았었어요, 데이식스. 네. 아니, 키는 진짜. 진짜. 자, 뭐 정면 승부고요. 자, 데이식스와 함께할 노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는 노래. 제발 아는 노래. 2016년 3월에 발매한 미니 2집 타이틀곡.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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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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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끝. 불러듭니다. 불러듭니다. 어? 불러듭. 아이. 아니, 불러드는 시청 estuvик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하. 안타깝습니다. 아니, 하하. 키는 좀 더 들었으면 알 거 아니야. 키는 알죠, 불러드. 아니 근데 수록곡은 노래랑 매칭하기는 좀 어렵고 들으면 들어볼게요. 아시는 분은 지금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귀를 여시고 데이식스맨 풀러드 세윤이는 배 불러드. 시작! 와 잘 들려. 왜? 멈추려야 들려. 오 좋아. 사넬 씨 같이 리듬 좀 타세요. 오! 테딩 중 Senior. 어차피 안 pintin? 불 wil! 맷 나올 것 같아. 인데구 이어 Waal! 슬금이여! 지금이에요, 나름 틀려도 돼? 됐습니다. 문세현 파슬바이 오픈. 아이고 왜요? 티만인가며? 왜요? 네 아버지 뭐하시냐? 네 아버지 뭐하시냐? 아니 어떻게 두 분이 이틀 동안 같이 있어요? 시청자처럼 물어봤어. 궁금하긴 해. 대단합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계셔서. 바로 민망인가며 이렇게 들렸다니까요. 맞아, 맞아. 넋살 파슬바 오픈. 희말려, 기빨려. 희말려, 기빨려. 희말리고. 희말리고, 기빨리고. 네 고집 못 말려. 네 고집 못 말려. 네 고집 왜 희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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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기가 맵겠네. 진짜? 현재 3위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들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피오. 오픈. 그래, 있지. 그래 있어. 불러볼게요. 희말리고, 기빨려. 근데 이게 한 문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 희말리고, 기빨려. 희말리고, 기빨려. 두 번 있어. 굵은 미든 아니든 달려. 니 고집은 기빨려. 근데 피오도 기빨려로 들었네. 근데 중간중간에 빠진 구간이 되게 많은데. 피오 가능성이 있고요. 원산, 포용. 추세. 오픈. 귀여워지 뭐. 피오입니다. 대박. 아유. 매주 하는 것 같아, 매주. 피오가. 1등 차지하고. 똥씨? 영어는? 영어? 없습니다. 숫자. 아바리오. 아바리오. 아바리오? 아바리가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 하려는 말이야. 아바리오. 아바리 숫자. 아바리 숫자. 저번 주부터 왜 그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왜 긴장했냐면.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노을토 최초로 등장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디야 또 어디야. 안 들리더라고. 왜요? 영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산스 크리스트어가. 산스 크리스트어. 산스 크리스트어. 산스 크리스트어. 산스 크리스트어. 산스 크리스트어. 그거 고대 언어. 산스 크리트어. 아니 이게 정확하게 어느 나라 언어. 어느 나라 언어. 산스 크리트어는. 산스 크리트어. 인도의 고전어. 그러니까 힌두교, 대승불교, 자이나교 경전의 언어를 뜻합니다. 산스 크리트어. 인도에서 써요 이 말을? 인도의 고전어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고전어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가도 이쪽 언어로. 요가 요가. 요가 요가? 남아스테. 남아스테 이런 거. 남아스테. 남아스테. 지금이에요. 남아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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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구 잡았어요. 일단 탱구 잡았어요. 자 탱구 예약. 이게 의미가 무슨. 마지막에 그 외국어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싼크어 가지고. 다 맞아요? 아 대박이다. 아 달랐구나. 와 세상에. 키만 맞췄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니 고집 애가 아니고 니 고집은이고. 그 다음에 휘말려는데. 못 말려가 니 고집은. 하는 순간 누가 제 머리를 빡 때렸어요. 그렇지. 좀 때렸어. 그렇지. 그 친구가 누굽니까? 산스크립트예요? 제 것 띄워주세요. 키워바스만. 오픈. 참 못 말려. 니 고집은. 못 말려가 니 고집은 휘말려. 희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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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은 희말라야인 거야.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고집을. 희말라야 산례처럼 높아서. 뭔가 험난하고. 험난하고. 험난하고 빡세다. 정란해. 아. 감이 있다니. 아래 줄은 피말리고 기빨려인데. 첫째 줄이 휘말리고. 근데 난 피로 들었거든. 피말리고 기빨려. 휘말리고 피빨려. 피말리고 피빨려. 피말리고 피빨려. 휘말리고 기빨려. 피말리고 피빨리진 않아. 하 Eric. 말랐으면 더 이상 빨릴 피가 없어. 위험해. ול Bread飲む é고. tickets. Norway IssoOr. mal w1 가입. 지 There's meaning ittoyEnfy evd war will gigantic. surroundings presque 할 겁니다. garage gain. 이rik İps. 갖고 가요. 피말리고 crให้ 피빨리진 않아? 피빨려 들어도 돼? 이렇게? 이렇게 갑니까, 피id pp로. 일단 이렇게 가야 해. 원샷의 주인공. 피오 출발. 맞을 것 같은데? 피오 불러주세요. 피 말리고 귀 빨려, 휘말리고 피 빨려. 붉음이든 아니든 달려, 못 말려. 과연. 과연 결과. 이건 뻥찌개야. 아니, 없어. 결과. 결과는. 저 밑에 접시만 있었으면 고스란히 접시에 다 담겼어요. 되게 심심. 두 번째가 휘잖아. 아니, 첫 번째 줄은 피 말리고 피 빨렸는데 그냥? 피 말리고 피 빨려, 휘말리고 피 빨려. 휘말리고 피 빨려. 첫 번째 줄은 휘인데? 두 번째 줄이 휘 아니었어? 두 번째가 휘잖아. 첫 번째 줄은 피 아니야? 둘 다 휘 아니야? 둘 다 휘다. 그건 아닌 것 같아. 휘말렸다, 휘말렸어. 휘말라야, 이거. 오늘 조금. 태연 씨, 웃으면서. 많이 예쁘게. 산스크립트어가 최고의 과제가 아니었네. 이거였네. 뭐야? 피 말리고 피 빨려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빨게 뭐가 있냐 이 얘기지, 지금? 그렇죠. 피가 다 말라. 지금 막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피가 바짝바짝 많은데 지금 더 힘든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얼마 남아 있지도 않은 피를 마저 다 빨아간다고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피 피면. 근데 휘로 들었어, 진짜. 첫 번째 줄. 그러면 여기 휘로 들으신 분 또 계세요, 또? 피. 아, 두 분. 피. 아, 두 분. 피. 자, 피 갑시다. 아, 진짜 이것도 만약에 피면 진짜 신기한 거야. 출발한다, 콜라. 출발. 지금 아닌가 봐, 저거 나면. 형 느낌대로 가요. 그래. 아니, 아니. 휘로 간다. 폭불이 나타났다, 폭불이 나타났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니, 아니, 내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거 같아가지고. 약한 모습. 이대로 가요, 피피로 가요, 피피. 아니야, 형, 형 진짜 마음이 땡기는 거네. 그래, 가보자 한 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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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지 마. 플러워. 90대로 가면 처음이에요, 이거. 주세요. 휘말리고 휘말려. 휘말리고 기 빨려. 굴구미든 아니든 달려. 문말려. 니 고집은 히말라야. 저 오빠 참 고집은 히말라야 같아. 히말라야. 진짜? 맞을 수도 있어.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다, 진짜. 차라리. 차라리. 결과네. 결과네.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가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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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답. 와, 히말라야. 히말라야. 요나서 막. 히말라야를 맞추다 보이네. 오늘 대결을 펼칠 노래는 감성 끝판왕. 보이밴드, 밴드가 나오네, 밴드. 야, 끝났다. 데이식스입니다. 데이식스? 키가 진짜 좋아하는데. 키 없으니까 데이식스가 나오네. 데이식스와 함께할 노래는 2018년 12월에 발매한 비니 4집의 수록곡. 완전 멋지잖아입니다. 소름거리부터 같아. 느낌있게 너를 향해 닿아. 저기 how you doin', baby. 귀를 여시고, 귀를 여시고. 데이식스는 완전 멋지잖아. 캐시앤패션도 완전 멋지잖아. 으쥐야. 와, 너무 처음입니다. 와, 진짜 모르겠다. 너의 예쁜 내. 너무 처음이야. 데이식스. 오름거리부터 같아. 느낌있게 너를 향해 닿아가는. 오, 노래가 되게 좋았는데. 어. 안 들릴 것 같은데. 오, 노래 너무 좋다. 나 보지 않은데? 어, 노래 너무 좋다. 다 봄. 오, 노래 좋아? 사업의 파격을 좋아할 느낌ζ Así, 한 번ý. 그런 분이 caffe인 전 literacy. 지금 좋아해 진심으로 확인하라. 14v면이 가장 largejas 알꼬하세요. 너무 길다, 오늘. Hadi 그 산채가통서 heartburn zuk видите. 현재 생각이unes married 이 bijvoorbeeld. 오늘 후 제을든 JENNifенты 여기. owe something to you 발음들이 잡아줘야 하는데 이게 너무 흘러가 물 흐르듯이. 그런데도 다 집어냈습니다. 오케이. 세상에 진짜요? 또 우리에게는 써니 씨가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옆에서 우리 KCM 씨가 그 어려운 걸 내가 잡았다. 지금 여기서 제가 정말 어려운 포인트를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포인트는요? 디스포인트. 디스포인트는 실망한다. 의사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실망을 했다. 실망을 했다. 내가 집어낸 거에서 실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하고. 외국적, 미국적, 한국적이야. 오픈! 오픈 갑니다. 되게 많이 쓰게 보이려고 겹쳐서 막 쓴 것 같은데. 이게 대도가 일단 값지고요. 큰 도둑 대도. 그리고 마지막에 아 참 느낌이 좋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 틀리면 제 두 손톱 다 걸겠습니다. 두 손톱. 저희가 안 받을게요. 손톱 걸지 마세요. 일단은 한 해 갑니다. 한 해 오픈. 저 근데 이번에 진짜 좀 정확하게 들었어요. 오케이. 깨나. 불러주세요. 처음에. 아무런 소리가 없는 밤이 싫지 않아. 아무런 소리가 없는 밤이. 싫지, 뭐 가 안 한지 싫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1라운드 원샷의 주인공 써니. 써니 씨가 이제 여기서 좀 뽑아내면 5번. 많이 적었어요. 하얀 소리가. 하얀 소리가. 하얀 소리가. 하얀 소리가. 안다. 아니야. 느낌 좋다. 이렇게.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써니 씨가 또 원샷이 나오면 또 명예의 잔등에 올라갑니다. 좋겠다. 해보고 싶은데. 좁혀졌다. 정면을 바라봐. 가장 많이 마신 분. 한 해, 한 해. 주인공 보여주세요. 주인공 써니입니다. 써니. 대박이다. 우리 민호 씨. 대박이다. 써니입니다. 써니. 이거 못했던 달이야. 써니 씨가 7대 명예의 잔등에 트윙국을 합니다. 트윙국 써니입니다. 대박이다. 두 번째 명예의 잔등이야. 명예의 잔등. 웅씨 암씨. 웅씨 암씨. 케이씨 암씨. 잉글리시가 있나요? 잉글리시 하나 있습니다. 어? 아무도 영어는 못 들었는데. 영어가 핵심인가 보다. 영어 들은 사람 있어요? 자, 써니의 바스를 일단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거, 들은 거 추가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지금 첫 줄은 말은 좀 이상하잖아. 하얀 소리가 오늘은 딱히 싫지가 않아가 백색소음을 얘기하는 거. 백색소음. 아니잖아. 백색소음. 아까 갈람소리 얘기라도 뭐 이런 도전 같았잖아. 갈람소리 얘기라도 뭐 이런 도전 같았잖아. 알람. 알람소리가. 어? 그래서 아무런처럼 들렸구나. 그래,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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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헤븐에 의해서. 헤븐에 의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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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토끼. 이게 진짜 두 마리 토끼. 아 진짜 완벽하다. 토끼 아저씨. 이게 두 마리 토끼. 와 이건 말이 딱 맞네. 야. 해븐에 이어서 알람. 자, 빈 공안이 많아요. 둘째 줄을 제가 많이 썼어요. 아냐. 어쩜 그대도라고 썼는데. 어? 근데 나도 아냐. 못 잡는데도. 나는 아마 멋진으로 썼는데. 그러면 아냐가. 실치가 안아에 아냐가 겹치는 게 아닐까. 어? 그래, 그래, 그래. 실치가 안아. 실치가 아마랑 아냐. 그럼 뒤에 어쩜 그대도 아니고 약간 못 잡는데도 이런 거 아니야? 어? 못 잡는데도. 못 잡는데도. 야 못 잡는데도. 못 잡는데도. 야, 맞아. 야,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못 잡는데도. 오, 집단지석의 힘. 키가 억제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 줄이 텅텅 비었어요. 약간 거기가 만약이라고 불렀어,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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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이거. 야, 이거 뒤가 어렵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지금 사고가 많이 나 있는 이 상황에서. 팩스가 하나 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본부에서 또 큰 찬스를 하나 내려주셨습니다. 박스를 하나 내려주셨습니다. 방송을 보내세요. 야, 오늘. 전체 다 다시 듣습니다. 귀를 여시고.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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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 는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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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뿌여진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요. 나 느낌 좋다, 인마. 들었죠? 와, 이거 아니에요. 민호. 됐어, 그렇지. KCM. 렛츠고. 민호 KCM. 자, 민호 KCM. 자, 민호 먼저 발음권 있습니다. 마냥 있어요. 마냥 있어요. 마냥. 뿌해진 거울 속에서 나를 본다면. 거울 속에나 너무 완벽하다. 자아도치. 나도. 거울 속에 나를 본다면. 네, 본다면. 맞아, 나 보면서는 없었는데. 나를 보면서. 처음에 썼던 거. 다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줄 거의 잡았어요, 진짜. 와. 저는 KCM. 네 번째 줄을 그냥 잡았어요. 와. 이제 놔주세요, 이제 놔주세요. 이제 놔주세요. 이제 놓겠습니다, 이제 놓겠어요. 살짝 놓게요. 열. 나. 느낌 좋다. 나. 아.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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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식스 애들이 열라. 아. 자, 다시 잡으세요. 다시 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잡으세요. 느낌 좋다는 말 앞에 두 글자만 딱 들렸는데. 김동현. 아마. 오. 아마. 아마. 왜왜왜왜. 근데 나도 야나라고 써놨어. 야나. 야. 마. 양말? 양말? 야마? 야마가 나와. 야마? 야임마. 야임마 느낌 좋다. 야임마. 야임마. 자아도 치니까 나한테 야임마 너 느낌 좋아. 그거 아니야? 야임마. 자아도 치니까 나한테 거울 보고. 야임마. 야임마 느낌 좋은데 이거. 거울 쓰고 남자들은 씻고 나오면 이걸 꼭 해. 그러면 야임마 느낌 좋단 말이야. 야자가 붙는 거야. 야는 없었는데. 아 그렇게 안 붙었는데. 그렇게 안 붙었어. 안 붙었어. 근데 내가 느낌 좋단 말을 너무 정확하게 들어갖고. 느낌 좋단 말. 정박이었어 정박. 아니면 약간 느낌으로 앞에 야임마가 있는 거면. 야임마 느낌 좋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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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느낌 좋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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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서장이랑 마. 서장이랑 마. 마. 엥거. 마. 엥거. 어 하늘. 하늘이. 하늘이. 뭐야 뭐야. 지금 하나면 안 돼요. 누가 잡아갑니다. 조식 조식. 인마가 앞이 아니네. 어? 뭐야. 어 느낌 좋다 인마. 느낌 좋다 인마. 야야야야 느낌 좋다 인마. 느낌 좋다 인마. 야 인마 느낌 좋다 인마. 어. 느낌이 좋다, 인마. 차라리 이게 느낌이 편하지. 사실 말할 때, 야 인마. 했어, 인마. 두 번 나와, 앤디를. 두 번 말해. 가봅니다, 일단 가봅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다시 체크를 해. 세 번째 줄 괜찮아요, 진짜로? 들으신 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맞아? 앞에 두 글자 지금 써니가 공간 뒀거든요. 여기 들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아아. 아마로 들리던데? 야야 아니면 아마. 아마 아닌데. 뭐가 됐어. 자, 나네. 근데 그게 이상한데. 거울이 어디 있을까? 딱 얼굴을 씻어야지. 세안을 해야지 또. 얘가 지금 씻었어. 그러니까 뿌여진 거 아니야. 뜨거운 물로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지, 화장실. 진짜 이해 안 나오네. 키! 약간? 약간? 약간 뿌여진. 약간 뿌여진! 약간? 약간 뿌여진! 약간? 약간 어때, 약간? 이게 맞아. 약간 뿌여진 거울을 보잖아요. 약간 뿌여진! 그러면 필살 씌운 것처럼 뿌여해 보여! 뿌여해 보여! 이게 나야! 이게 나야! 화장품! 코리아 최강 모자 준비됐죠? 하트! 코리아 최강 모자. 코리아 최강 목소리로 불러드립니다. 불러 주세요! 알람 소리가 오는! 뭐! 딱히 싫지가 않아! 못 잤는데도! 약간! 부해진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야 인마! 느낌 좋다 인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네. 새로운 노래인데, 새로운 노래. 명곡! 결과! 공개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 한 번 더 갔나요? 한 번 더 가요? 보여주세요! 맞혔어? 맞혀? 죄송합니다. 정답은! 오! 아! 그래! 야, 맞았어! 맞다고! 토끼 잡았어! 에이! 공개 오빠가 있잖아, 약간! 토끼 잡았어, 토끼 잡았어! 잡았어! 토끼 하나 잡았어! 정답입니다! 노래! 아! 아! 나 둘 다 일 줄 알았어! 나온다, 나온다! 어떻게 약간 이런 거야? 아나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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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인 결과.